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GO 시청자 여러분 뮤직코리아의 안영화입니다 자 이 코너에서는요 우리 NGO 방송답게 사회에서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가수분들을 모시고 노래로 들어보는 그 코너입니다 노래도 잘하는 최금실씨를 모시고 우리 노래를 들어보도록 합니다 자 우선 첫번째 들어드릴 노래는 사랑가 여러분 함께 보시죠 사랑이 사랑이 그 어디서도 기억나 가슴 속에 길뜬 사랑 나무가 몰래 피어나네 내 사랑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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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